안녕하세요. 우리가 오늘은 진천에 지금 오니까 벌써 이렇게 해먹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쭈꾸미를 또 씻어가지고 쭈꾸미 사불사불한다고 이렇게 또 집어여가지고 같이 이제 4명이서 먹을거에요. 쭈꾸미 4kg 사툰이 엄청 많아요. 머리도 이렇게 많아요. 머리가. 그래서 우리가 반은 이제 먹고 반은 이어놨다가 나중에 드세요 했거든요. 그러고 이제 우리가 꽃게도 또 샀으니까 꽃게도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쭈꾸미도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. 안에 머리에도 알이 꽉 찼더라고요. 벌써. 그래가지고 맛있게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거 진짜 잘 먹었어요. 근데 지금 밤도 이렇게 난로 위에서 이렇게 노랑노랑 구워가 주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고 이렇게 샤브샤브를 보글보글 끓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걸 먹고 있습니다. 이제는 개를 쪄가지고 왔어요. 개를 쪄가지고 이 개를 이제 한번 따가지고 먹어보려 그러는데 야 이 개를 따보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땄는데 알이 정말로 꽉 차가지고 이렇게 알이 많아요. 근데 4kg가 전체적으로 알이 다 많고 너무 살도 꽉 찼는데 알도 고소하고 맛있고 살도 달고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무식이네 장수티브의 배우 나기수입니다. 자 오늘은 우리 무식이네가 여기 진천에 왔습니다. 진천에 내 사랑하는 아우가 있는데 오늘 그 소려포구에서 이 꽃게하고 이 쭈꾸미를 사가지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딱 샤브샤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거 성압이가 아주 요리를 잘해요. 또 특히 쭈꾸미 요리. 쭈꾸미 요리에 냉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. 야 하여튼 진천에 오늘 또 겨울이라 눈이 좀 조금 왔네요. 근데 야 날씨도 추운데 이 안에는 그냥 훅곤한 마음이 그냥 따뜻합니다. 하하하하 너무너무 행복해요. 야 사과봐 항상 건강하고 우리가 한 번 새해에는 한 번 더 한 발 좀 앞으로 뛰어나가자. 하하하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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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김종호 행복합니다. 행복합니다.